둘, 셋, 번!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. 여러분 혹시 냄 알고 계신가요? 냄. 냄전할 때 냄. 아 당연하죠. 저희 롯데면세점 모델이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쇼핑이 맛있어서 냠냠하게 된다. 바로 그런 곳이 롯데면세점이죠. 아 이것도 맞는데요. 2019년에는 더 새로워졌답니다. 뭡니까? Let's do something fun. 재미까지 더해졌죠? 그렇습니다. 아시아 넘버 원 면세점, 롯데면세점에서는 저희와 함께 맛있고 재미있는 쇼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럼 모두 LDF 하자, 냄 하자! 냄. 냄.